Q. 저리에 오는 중 어 좋다 여기.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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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오픈했어요 야, 이거 큰 나무가 그러네. 도랑이, 또 자라. 예수 믿어? 예수 믿어? 안녕하세요. 이거 왜 주는 거야? 얘는 막 쓰레기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산나리야, 안녕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얼굴 왜 이렇게 가려? 아니, 부끄러워서. 도와주러 왔어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해도 되는데. 반반씩 할까, 반반씩?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언제부터 했어? 아침 7시. 감사합니다. 7시? 네. 하나 받아주세요. 하나 받아주세요. 잘 안 받아요. 그래서 오래 걸렸구나. 고마워. 귀여워. 네. 고생했어. 감사합니다. 이제 뭐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너랑 같이 어디 갈 데가 있어? 같이 가도 되지? 네. 놀러 가자, 오늘은. 출발. 갑니다. 들어가시지요. 고생했다. 차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. 졸리면 자도 되고. 잠이 안 올 것 같은데. 산나래가 지금 몇 살이지? 23살이요.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? 약간 나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? 약간 뭐 반응을 해도. 아니 부끄러워서. 아 부끄러워서. 아 부끄러워서. 아니 오빠도 어렸을 때. 전단지를 처음 해봤거든요. 마음이 좀 공감이 되고. 또 춥고. 안 받아주는 사람들도 많고. 맞아요. 무한해요 엄청. 응. 아까 나도 무한해하는 거 봤지? 보통 하루 일가는 어떻게 돼? 제가 지금 아직 학교를 준비 중이에요. 벌써. 그래도 포기 안 하고. 계속 열심히 하고 있네.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? 이유 찾아봤어? 좀 막 부끄러워하고. 응. 막 쑥스러워하니까. 좀 내성적인. 약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. 심사위원분들한테. 드러머라는 거는. 약간 리더십도 있어야 되잖아. 모든 악기를 끌어가야 되고. 보컬마저도 시끄러워야 되는 게 드러머인데.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? 라고.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말하는 것도. 평상시에도 그런 거부터. 몸에 배 있으면. 자연스럽게 드럼 칠 때도. 평상시에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.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.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. 하면.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그건 오빠의 생각이야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왜왜. 부끄러워. 부끄러워? 네. 왜 부끄러워. 지금 부끄러워하지 마. 부끄러우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. 지금 첨벅 좀. 어? 네.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. 궁금했어요. 말 그렇게 할 거야? 잘못했어요. 잘못했지? 아니 아니. 슬럼프를 어떻게 탈출하셨나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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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럼프를 어떻게 탈출하셨어요? 자신있게. 드럼. 드럼 심벌 때린다고 생각하고. 슬럼프를 어떻게 탈출하셨나요? 오. 알았어요. 처음에 이제. 지금의 씨앤블루 멤버지. 이렇게 네 명이. 이제. 연습생 때부터 좀 구성이 돼 있었어. 처음에는 경쟁 상대도 다 이기고. 지금 잘. 한다고 생각이.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.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슬럼프가 찾아온 거야. 같이 경쟁하던 사람이. 그 멤버로 들어가고. 내가 그 멤버에서 빠졌어. 정말. 그래서 나는 이제. 못 들어가겠다.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췄어. 약간 포기 상태였는데. 아 그래.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후회 없이 한번 해봐야겠다. 이 마음을 딱 갖고. 연습을 하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. 결국엔 이제. 이제. 내가 됐지. 우와. 압박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. 그 즐거움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. 네. 잘 할 수 있어. 알았지?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. 상관. 왜왜. 왜. 아. 밖에. 벚꽃 때문에 왜 이렇게 밖을 봐. 부끄러워서.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랬지? 자신. 사람이 내한테도. 말을 할 때도. 질문을 할 때도. 대답을 할 때도. 네. 알았지? 내리자. 진짜 상이. 궁금하지? 일로와 일로와. 저거 보면은. 저기 보이지? 네. 패러글라이딩 타러 온 거야. 우리. 에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한 번도 안 타봤지? 네. 너무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서. 스트레스 풀고 가자고. 감사합니다. 여기 왔어. 우와. 긴장돼? 무서워. 무서워요. 진짜 하나도. 1도 안 무서워. 아까 오빠 얘기했잖아. 1도 안 무섭고. 앞에. 의자 같은 거 넣어 주실 거야. 앉아 있으면 돼. 네. 가만히 있으면 돼. 편하게. 하하하하. 오른발 뒷부분 꺾어 들어보지만. 그렇지. 잘 어울리는데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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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5 5 으 으 으 으 으 으 우와! 바로 밑에 보지 말고 멀리 보고 무섭게 세워주시지 않으니까 네 어 편하게 있어 편하게 우와 지금 너무 진짜 이쁘다 지금 우와! 하나 둘 셋! 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 무서운 것도 이렇게 좋은 것도 사귀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이런 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 알았지? 네 감사합니다 산아! 여기 봐봐 산 나리야 수고했어 오늘 와 산 나리야 수고했어 오늘 우와 감사해요 올 10월에는 꼭 시험 붙을 거야 응원할게 다 잘될 거야 아 좋다 좋다 오늘 재밌었어? 제가 좀 표현을 못해서 너무 좋았는데 막 진짜 아까 낮이었는데 벌써 밤 내고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드 그것도 하고 진짜 현수막은 완전 제가 감동 진짜 받았어요 저 태어나서 그렇게 소리 처음으로 많이 들려본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산나래가 말도 잘 하는 것 같고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고 자 오빠가 준비한 선물이야 드럼스틱이랑 현수막이랑 핸드크림 네? 감사합니다 핸드크림은 오빠도 드럼칠 때는 잘 안 발라 미끄러지니까 손등에만 바르고 저는 줄게 아 오빠도 준비한 게 아직 더 있는 거? 하하하하하하 입시 꼭 붙고 나서 네 그때 또 보자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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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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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